그 동안의 울음소리는 잊어라 오늘은 마음껏 웃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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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봄이한테 잡아봤으니깐 잠바가 나는게 필요한거에요. 봄잠바? 네. 티한게 하고. 아 알았어요. 그거는 내가 사드리는데 지금 특별하게 필요한건 없어? 네. 아 알았어요. 방귀 조심해야돼. 네. 목사님 사주신발 안 드셔보세요. 제가 사주신발? 네. 그게 좋죠? 네. 네. 자 빵 드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. 맛있게 드실게요. 빵 드세요. 네. 빵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빵 드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빵 드세요 빵 드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어르신 빵 드세요 빵 받았어요 받으시겠어요? 예예 계승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.